똑띠야, 이 지지배만 뭐 죽꼬? 우리 똑띠 요즘에 아이고 살찐거가 똑띠 이리와 기다려 갔다올게 똑띠야 거기있어 삐꼬미도 있어라 어 기다려 거기 있어라 이리와 여기 이거 빨리 봐 빨리 오나 빨리 오나 이리와라 이거 줄게 빨리 오나 똑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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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까? 빨리 와 진짜 지지배 이상하다 누가 가져갔지? 뭐 줄까? 속상해 이리와 지지배가 빨리 온다 벌써 들어갔나? 우리 똑비 응 우리 똑비 어디있나? 백설이한테 가자 그래 입에 봐봐라 또 발치했는데 또 똑비야 발도 엉망이네 들어가자 응 엄마 우리 똑비 어디있나? 응 응 참말로 그랬죠? 도봐라 이리 도봐라 엉망엉망 그랬어 캔디야 베리 까마귀 까마귀 있네 그랬죠? 빨리 까마귀가 까마귀가 똑비 왔어? 우리 까마귀 착해라 그래 까마귀가 알아보네 그래 똑비야 얼굴 엉망이다 또 나가려고 또 나가려고 아니 이리와봐 아파서 왔어? 오빠 이리와 이 멍멍이잖아 똑비 봐 우리 똑비 어? 똑비야 까마귀가 이리와 어? 심지지 이게 뭔일이래 어? 뭐가 백설아 뭐가 어? 그래 얼른 가 자기가 캔디야 지지야 어? 그랬어 우리 똑비 뭐야 그러지마라 어 또 문 열고 나가면 안돼 우리 똑비 응? 어 어 그랬어 어 우리 똑비 그랬어 우리 똑비 똑비야 어? 아니야 우리 똑비 저거 가있어 백설아 어 백설이 똑비야 침 침 다시 닦자 똑비야 어 똑비가 똑비가 똑비 건들지 마라 어이 우리 똑비 이리와 백설아 똑비가 왔어 네 백설아 똑비 왔네 우리 백설이 우리 어 우리 우리 공준이 어 많이 놀았어 응 응 완전히 눈곱 뗐지 아이고 딜어 응 이 뭐꼬 바르 베리야 똑비 또 와도 응 그랬죠 우리 똑비 뭐야 우리 애기 왜 그랬어 괜찮아 우리 똑비게 안아 응 너 응 아니 우리 어 우리 들어 뭐 샀어 한